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성문면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70대 레미콘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, 동승자 등 3명이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탑승객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는 성문면, 성문 국가산업단지 내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던 두 차량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인근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주사하고 있습니다.